안녕하세요.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교장 정소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겨울에도 제2기 청소년 단기 과정을 개설합니다. 그리스 고전의 핵심인 플라톤의 국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의 유학을 중심으로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 그리고 역사를 두루 읽으면서 생각의 틀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인문학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은 청소년 여러분 모두 소개합니다. 특히 예비 대학생이나 또 학기 중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정규 과정이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신 성인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겨울을 뒤에 세민 고전과 함께 뜨겁게 보내시고 싶은 분들은 세인트콜 고전의문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www.세인트콜아카데미.com입니다. 참 한글 독서반과 영어 독서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요. 온라인 지원 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15월 31일까지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둘러주세요. 감사합니다.